두 명이기 때문에. 50% 확률이야. 5X로. 5X로. 자 펼쳐. 오케이 펼쳐. 피할 수 없어. 오케이 나 먼저 펼쳐. 오케이. 오케이 동그라미 좋아? 예스. 동그라미 좋아 X 안 좋아? 동그라미 좋아 X 안 좋아? 없어. 굿. 여기 아까 내가 보니까 벌렸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우와. 예 유. 부. 크로스. 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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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장. 권장 권장 권장아 집에. 권장. 자 그럼 벌칙쌤과 소감 발표를 위해.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오늘 벌칙자 두 분은 엔딩 촬영 동안 야외 정원에서 패딩을 입고 뜨거운 물에 조교오라며 차를 드시면 됩니다. 영지앤 영지. 야 소민아 벗이 좀 꼽은색 재생이야. 어떡해. 양말 신었어. 양말 신고 났어. 양말 신고 났어. 양말 신고 났어? 발 뜨거워. 발 미지근해. 어 뜨거워 따뜻해. 차 마셔야 돼. 어떻게 해? 근데 예뻐요. 어 예쁘다 야. 되게 예뻐 화보가 돼요.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야 근데 멍돌자매 오늘 그 저기 어. 호캉스 온 것 같다 야. 너무 예쁜데요. 너무 예쁜데요. 일부러 약간 저 건강을 위해서. 미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. 근데 오늘 소민이 뭐 다 하네 오늘 다 즐겨놔. 족구족하고. 아 근데. 소민이 다 하네. 다 했어 오늘 다 했어. 광수가 광수가 나가니까. 이제 벌칙이 이렇게 골고루 가네. 아 그러니까. 어? 그러니까 지효가 갑자기. 또 기운이 절로 가네. 광수 나가면서 훅 넘어갔나 봐. 어 어떡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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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лeen댁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